내가 왔자면 김계식 욕자고 몇 마디 던졌던 게 진짜 다 사실이었을지도 씨. 그래서 이제 와서 어쩌라고. 뭐 소설 써서 베스트셀러라도 만들게? 비겁한 새끼에 떼내져요. 의심이냐? 뭐라도 해보라며. 이 사건 다시 팔 거야. 분명히 뭔가 있어. 김계식 잡을 수 있을지도 몰라. 너 혼자 가능하다고 보냐? 아니. 너랑. 나? 김계식 그거 완전 미친 새끼야. 재선이랑 경태까지 끌어들이는 거 너무 위험해. 너랑 나. 우리 둘만 간다. 우리 둘이. 이제부터 미대 사람은 우리 둘뿐이야. 이미 일상식енты 계속 없어. 우리 둘러 우리 아우디 우리cent上 우리 자신과 함께 우리 자신과 함께 우리집 Augen 우 Полrop아서 우리 비aste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